선주 중 대화 파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Listen & Talk A2 음식 주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대단히 난이도가 났습니다. 일단 워머니 점원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보이가 손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원인 여자가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준비됐냐고 묻고 있죠. 그래서 요 녀석에 요거 붙여서 한번 살펴볼까요? 투부정사 무슨 요법인지. Yes, please. 주문할 준비됐대죠. I'd like a piece of cake. 아무래도 케익을 파는 곳이네요. 케이크 한 조각 원한다 했어요. 종류 묻는 게 나오고 있어요. 종류 묻는 거. 그래서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원하십니까? Chocolate cake please. Chocolate cake 날아있구요. 그 다음에 For here to go. To go please. Thank you. 특별한 거 없고 대단히 간단합니다. 종류 묻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었냐? To order. 뭐하기 위하여? 주문하기 위하여? Ready가 형용사죠. 준비된 이란 형용사에요. 준비된 이란 형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찌 어떤 이라고 해서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상태니? 주문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니? 자 이게 학생들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할 수 있느냐면요. 해석에만 의존해서 학습하는 친구들이 이걸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면 주문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되죠. 너는 준비되었니? 주문하기 위해서 위한 이런 뜻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 order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요. 그 다음에 i'd like는 뭐 더 얘기하면 되겠죠? i want하고 같은 뜻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다.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말 넣고 싶으면 to have의 형태로 와야 된다. i'd like to have a piece of cake. 오케이. 어 아니요. 하나 틀렸네요. 왜요? 잘 보세요. chocolate cake please. for here to go.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케이크 가게구요. 점원 여자, 존님 남자. 됐습니까? 뭐 바로 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kind of cake 에서는 뭐 kind의 뜻이 종류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게 sort나 이런 거라 했죠. what sort of ca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계속해서 do you want구요. 음 잘 고쳤네요. 예 잘했어요. 예. 오케이. 가서 해갑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하죠? 넌 준비됐니? Are you ready? 뭐 하기 위한? to order 하기 위한.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니까 지금 ready to order 합쳐서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주문할 준비된. 그래서 부사적이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이고. 그랬더니 보이가 yes please 한 다음에 I want 하고 같은 표현이 I'd like 하고 케이크 한 조각 얘기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보이가 yes please, I'd like a piece of cake. 케이크 종류가 많으니까 여자가 다음에 종류 묻는 거. 무슨 종류의 케이크를 너는 원하니? 이라는 거. 그래서 의문사 덩어리가 꽤 길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먼 이야기의 길.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하고 있죠.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구요. 오케이. 그랬더니 초콜릿 케이크 플리즈 라고 얘기하죠. 잠깐. 초콜릿 케이크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워먼이 저 머니 for here or to go죠. 여기서 먹을 건지 가져갈 건지.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for here or to go 하죠. for here or to go. 오케이. 그랬더니 뭐 뭐라고 했더라. 가져갈 거라고 그랬던 거야. 아 그쵸. to go please. 보이가 여기 얘기를 to go please thank you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to go please thank you.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어서 갈 거구요. 오케이. 오케이. 자 listen and talk a3. 워먼과 포이의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점원이구요. 레스토란트에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손님일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조금 다르게 물어봤네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이번에는 똑같은 to order인데 다른 용법이죠.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하고 있죠. I'd like to order. 만둣국. 오케이. 그래서 추가 주문하고 있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하고 있죠. 투부 정사용법 살펴보겠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그랬더니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우린 뭐 물 같은 경우에 공짜로 주는데 여기서는 물값을 받으려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물도 주문해야 되네요.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 한 병도 주문했구요. 그래서 is it for here to go? 라고 묻고 있죠. is to go please. 가져갈 거니까 포장해달라. 라고 이번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인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what, 무엇을? do you want? would you like? 너로 원하니? 뭐하는 것? 주문하는 것. 이번에는 투부 정사에 명사적이죠. 무엇 주문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 I want to order. 계속해서 명사적이구요. 나는 원한다. to order 만둣국. 만둣국 주문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do you want? 하고 있죠. would you like?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그래서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원하니? 투부 정사에 이번에는 형용사적 용법이구요.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something이 아니구요. anything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마실 어떤 것도 원하십니까? 그래서 yes, I'd like. 이렇게 되겠죠. I'd like to order.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질명사니까 water, 셀 수 없는 명사. 내가 이렇게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물 한 병. 물 두 개이면 two bottles of water. is it for here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is to go please?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었구요.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listen and talk. 그래서 woman이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lo. 그 다음에 무엇을 주문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기 그거 말고 원하다. want 말고 쓰란 말입니다 이거. 원하다 라는 말에 want 말고 쓰란 얘기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죠.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니 뭐 이런거죠. 문법이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 가 나오고 있습니다. I want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또 그거 말고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want 말고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want 말고. 그래서 I'd like to boy 가 얘기하기를. I'd like to order. 만두국 이래죠. I'd like to order 만두객. 만두객 이러네요. 오케이. I want to order. 명사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구요. 자. woman이 받아서 뭐라 하냐. 어. 또 뭐 추가 주문 뭐. would you like 라는 말. do you want. 뭐 그 밖에 다른거. 마실거리 뭐 anything. 마실거 뭐. 이거 주문하실건가요. 이런거 물어보죠. 그래서 woman이 얘기하기를. would you like. do you want. 계속해서 want 말고. 그거 쓰란 말입니다.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뭐.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뭐하기 위한 anything. 마시기 위한 어떤거. 이렇게 해서. to drink 하고 있죠. any drink.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으니까. any 썼고. 투구정사의 형용사적 공법이다. 라는 얘기 했구요. 그래서 one bottle of water please. 라는 얘기 하죠. one bottle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 한병이요.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for here or to go. 나옵니다. 여기서 드실건지 가져갈건지.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is it for here or to go. 하죠. is it for here or to go. 됐으니. it is to go please. 하죠. to go please. 나갑니다. boy가 이야기를. to go please. thank you. it's to go please. okay.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음식 주문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많네요.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talk a4입니다. 자. listen and talk a4입니다. okay. 그래서 뭐. hello. 인사했구요. would you like to order. 아까랑 똑같은거 사용됐구요. so.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원래는 one milk 라고는 안하죠. 조금 이제. 특이하게 쓰인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주문받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하고 있죠. okay. no. thank you. 거절하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no. thank you죠. okay. would it be 하고 있습니다. is it 했는데. 이렇게 미래시제를 써도 되겠죠. 뭐. 특별 중요한건 아니구요. for here to go. 또 이거. 이 책을 쓴 사람도. 워낙. 대화파트의 난이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방법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with it. for here to go. to go please. thank you. 자. 그래서. 형광펜치랑은 다 없애겠습니다. do you want 하고 같다. 라는거죠. do you want 하고 같다. 그 다음에. 명사제공법이다. i'd like. like. 할걸. i'd like to order. 뭐. 여기다가. i want 니까. to order을 써도 되겠고. would like를 썼을때도. would like의 경우에는. like와 달리. want하고 똑같이니까. 똑같이. order를 집어넣고 싶다면. to 부정 사용된. to order 밖에 안된다는 얘기 했구요. 그 다음에. one milk. one cup of milk 라든지. one cup of milk 라든지. one cup이 아니라. one glass of milk 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라는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인데. one을 붙인 좀. 그런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anything else. 진짜 궁금하니까. any 썼구요. 그 밖에 다른거 할때. anything else.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거절할때. no thank you 했구요. 더 주문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핫독과. 마실거리 우유 주문했습니다. 먹을것과 마실것 모두 주문했죠. 그러니까. 뭐. 추가 주문 없구요. 그 다음에. for here to go. to go please thank you.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woman과 boy에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hello 부터 시작하죠. hello. 하십니까. 그래서. want 말고 하라 했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나왔어요.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보이가 이번에는. 그거죠. 그거. 이번엔 그거. want. 그래서 보이가.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하고 있죠.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오케이. 특이하게. one milk. 뭐. 그냥. 여자가 추구. 추가 주문을 원합니다. 좋죠. 이번에는 다시. want 말고죠. 오케이. 그래서. want 말고. woman이.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했죠.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그랬더니. 거절하는 표현. no. thank you. 나왔죠. no. thank you. 그 다음에. would it be. 미래시제로 썼습니다. 앞에는. is it. 했는데. would it be. for here or to go. 나오죠. 오케이. woman 이야기를. would it be. for here or to go. 하고 있죠. will it be. for here or to go. 그랬더니. 오케이. 뭐야. to go please. 하고 있죠. to go please. thank you. 오케이. 요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핫도그 두 개. 됐습니까. 아. 아따나.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뭐. 형용사 제공법 나왔구요. yes. one orange juice please.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런 표현 안 되는데. one glass of orange juice. 요런 걸 생략했습니다. 원래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is it for here or to go? it's for here please. 그 다음에 뭐. 여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여기서 먹을 거면 이러고. is to go please. 가져갈 거면 이렇다. 뭐. 또 할 거 없으니까. 바로. 글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자. 그거 말고니까. would like 쓰라 합니다.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 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라고 또 써 있겠네요. 됐습니까. 계속이죠. 그래서. 보이가 여기를.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하고 있죠.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추가 주문. 추가 주문. 추가 주문 받는 거. 뭔지 보자. 오케이. would like 계속 쓰라 합니다.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a. a네요. a가 얘기를. would you like anything. 한 다음에. two 부정사의 형용사정법. to drink. 그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오케이. 진짜 궁금하니까. any 썼고. two 부정사 형용사정법 썼습니다. 그랬더니. one orange juice. 라고 해서.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관용적으로 쓴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yes. one orange juice. please. yes. one orange juice.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for here or to go.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대답. 뭐. 여기서 먹는 거. 하고 싶으면. it's for here. it's for here. please. 가져갈 거면. it's to go. please. 한다라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뷰입니다.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이번에는.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니까. 부사적 용법이구요.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할 때는 명사적이고. yes. please. I'd like to order. 넣을 수 있구요. 치킨 샐러드구요. 샐러드 가게구요.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알습니까. 뭐. 뭐라고도 할 수 있다. what else. 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구요. 마실 거를. 뭐. 추가 주문 받고 싶으면. 뭐.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뭐. 다양한 것들. 추가 주문 받는. 다양한 표현들 배웠구요. hey. will that be all. 했는데. yes. 했으니까. 더 주문할 거였구요. up for here to go. to go pleas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이점 없습니다. 바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read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죠?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그래서. 뭐 좀. 조심하라 그랬냐면. 부사적용법이라는 거. 뭐가 아니고. 해석만 가지고.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고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그랬더니 뭐 주문했더라. 뭐. 핫도그였나. 아. 치킨 샐러드였네. 됐습니까. 그래서. yes.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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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yes. 이러고 마니까. 되게 간단하죠. 예. 다해. 별로 안 좋겠죠. 샐러드만 다 나눠시키고. 그래서. 반말로 막 하죠.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 가져갈 거라고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후달려서 들고 가서 먹을 겁니다. like it for here to go please. to go ple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okay.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a sandwich. would you like. 음료 추가 주문.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okay. yes. one milk please. 원래 안되는데. 했고. will that be all? yes. thank you. 바로 갑니다. okay. 그래서. x 했으니까. would like. 라고 말합니다. hello.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것들.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뭐였더라. I'd like to. x 했으니까. would like. 란 말입니다. 보이가 여기를. I'd like to order. a sandwich. I'd like to order a sandwich. 자. 먹을거리만 했으니까. 음료 추가 주문 받기. 됐습니까. 그래서. x 했으니까. would like 쓰고. would you like. 저 진짜 궁금하니까. anything. 그 다음에. 형용사제 용법. to drink.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오케이. 그랬더니 뭐. one milk 였나요? 오케이. yes. one milk please. 하겠죠. yes. one milk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or here or to go. 씁니다. 오케이. 아차.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what else? anything else? 이런 것들. 오케이. 땡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리뷰3.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ant. 이번엔 동그라미 했겠네요. 여기는 x xxp구요. 김치 김밥. plea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do you want anything else? 진짜 궁금하구요. hello. no thank you. easy for your to go. to go please. 뭐 이런걸 붙여놨냐. 진짜. 안그래? 바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xp 하기도 괜찮다. xp 했단 말입니다.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동그라미겠죠. 다음에는. 됐습니까. 오랜만이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i want a 김치 김밥. please. i want a 김치 김밥. please. 오케이. 추가 주문밥 끼. 오케이. 그래서 x 했으니까 want 쓰구요. 아 x니까 would like.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오케이. for here or to go. is it for here or to go? is it for here or to go?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to go please. 겠네요. to go please. 오케이. 아이고 뭐 음식 주문하기. 귀찮아 죽겠네. 그치. 어쨌든 잘 익히시구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본문이니까. 본문. 아 그래머네. 그래머. 다음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리 보면. 사역동사 5형식입니다. 5-3-b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3은 전부. 동사가. 목적법으로. 어떤 형태로 오는 것들이었구요. a는. 동사가. to do에. want a to do였죠. a가 뭐 뭐 하기를 원한다.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have read. 나오고 있죠. make have read. 대표로 make 하겠습니다. make a. 동사 원형. a가 뭐 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라는 뜻인데. 조건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뭐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내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만들었다. 할 때는. i made my car. repaired. 라는.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구요. 그 다음에. c는. 지각동사죠. 보는거. 보고 듣고 느끼는거. 대표적으로. c. a. 동사원형과.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인. 동명서가 아니고. 뭐 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형태든. 이 형태든.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구요. 반대로. 나는. 내 자동차가 수리되는걸. 지켜봤다. 할 때는. i watched my car. pp형. fixed. repaired. 라는. pp형. 아예. 그런거. 주의사항은. 얘기할거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목적을 나타낸다고. 할텐데. 나는 또. 의도로. 가꾸라고 했죠. 뭐 뭐 하기 위하여. 데. so that. 을 썼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거. 주어와. 동사. 그래서. so that. 철. 의도를 나타내는거. so. 하고. that. i. can't go there. 이런거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에. so that. 구문이 아니고. 누가 뭐뭐한다라는 말을 붙여서. 요거랑 다 합치면.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니까. 투부정사. 구. 로 바꿔 쓸 수 있다는거.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구. 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법 시간에. 미리 이제. 뭐. 그. 본문 파트. 준비해 놓고. 다음 수업. 문법과. 다음 수업 할때는 뭐. 문법이니까. 뭐. 그때 본문 준비 안되도 되지만. 그 다음 수업은. 본문이죠. 본문 수업 할때. 본문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카드로 본문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보면. 선생님이 어디를 중요하게 설명하겠다는거. 통밥 나오죠. 미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